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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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야 근데 우리 만나면 지는데 이거 다 죽는데 우리 ㄹㅇ ㄹㅇ 대기해 대기 좋아 가는거 안좋아 가는거 안좋은데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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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알고있는거 같은데 상대 느낌이 굉장히 뭐야 상대 오리블루인가?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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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. 어 지나가요 식갔나? 와 바텀 이긴다고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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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박은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는다 안 돼 죽어 왜 왔어 내가 잘못했니 뭐 그냥 빼지 맞으라고 했네 아 위험한데 F 숫자 뭔데 아 F 왜 썼어 봐보냐 미아콜이 나오고 0.1초 뒤에 나와버리는데 너무 심한데 라이넌 바꿔버렸네 신속의 장학까지 갔어 적었다 죽었어 그만해 이미 죽은 목숨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대기 oute 안 싸워 너랑 그만해 저건 진짜 잡고싶다 뭐라와 어 뭐야 내가 넘어가버렸네 잡았다 나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광전사 갈걸 그랬나 잘 못갔네 광전사 갈걸 뭐야 어 돌아왔다 역시 박수가 효과가 있었군 우리 바텀이 이길 리가 없다 했는데 역시나였어 버그였어 해장 흥 흥 흥 흥 흥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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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광전사였으면 밀었네. 신속이라 못 미겠네 왜 나한테 오지? 아, 광전사였으면 좋겠다. 아, 광전사였으면 좋겠다. 땡겨 카밀인가? 또 시작이야? 적당히 해라 진짜 흠흠 때라 이러면 바텀 내꺼다 막잖아 흠 좋아 나이스 자 아니 칭찬을 하면 안되겠어 각각 다 흠흠 흠흠 슥 으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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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점령이 쓴다고? 어? 뒷갈건데? 잘 끈다 잘 꺼 다굴 당한다 뭐야 이거 그냥 민다고? 넌 죽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래 나한테 사과를 안 받아주네 아 광전사 어디갔어 이거 못 미잖아 또 오 이번판 백더로 갈라 했는데 광전사 무조건 사야되는데 죽을거 같은데? 신지드 형 화났을거 같은데? 지금 여기서 달려온다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 내가 실수했다 뒤로 넘겨주면 안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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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얘들아 나 없다 얘들아 나 없다고 다 민다 보타 먹고 있나? 아 야 그거 강타 쓰면 내가 Q를 못쓰잖아 친구야 어? 그럼 안되지 아 우와 힌지드가 나 죽였다 힌지드 뭐해 끊겨주네 이거 바람가면 되겠는데 바람가면 되겠는데 얘들아 바람가면 된다니까 얘들아 먹으면 된다고 왜 안먹어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근데 해보자 그래도 내가 카소스는 죽여놓을게 보지 못하게 좋아 빼 잘 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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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패 잘 빼네 암 계속 잘 빼네 ㅋㅋ 그냥 싸우자 오랜만에 신지들 어디 숨어있냐? 티롭 좀 남겨줘 그만해 바람 같다 이 녀석 저거 보여? 아니 잡아야지 바람.. 바람 아닌데? 가자 늦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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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데미지지 참 보건 본랏님 가자 그냥 뭐해 잘 큰다 흠흠 왕괴 해야 됨 아직 왕괴를 못했음 왕괴 나는 고요한 바달 폭풍 아아 이거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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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라 진짜 야 이거 너무 아파 난리났다 아 거들.. 아 평소 안 나왔어 아 아아 뭐야 뭐해 얘들아 밀 수 있어 자신감 가져 잡을 수 있어 좋지 뭐하지 아 아 여기서는 리콜을 하는게 현명하게 있군 흠 흠 안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